나의 사생활을 공개하는데 부담감이 없었느냐 사실 저는 이거 닷교를 찍은 게 약간 그런 걸 하고 싶었어요 작업 과정 같은 걸 남기고 싶었는데 그 작업 과정 남긴다는 게 카메라 후레쉬 막 오니까 말하는데 멍해지긴 하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작업 과정 남기고 싶어서 감독님하고 만나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사실 이렇게까지 저의 일상생활이 이렇게 들어갈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일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된 건 그냥 그렇게 하지 이런 스타일이어서 그냥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